노일리의 농장이 왔는데 되게 불편한 상태네요 욕조가 되게 더러워졌는데 오늘 제가 생각한 목표 어머 얘 많이 자랐네 목표는 무엇이냐 어? 잠깐만 어디서 이 썩은 데가 올라오고 있지? 아 죽어버렸다 어떡하지?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지만 힘을 내보자 집에 있으니 답답하네요 트래블링 벌천트에서 같이 점심 먹을래요? 마침 배가 고팠거든요 하지만 루이스 시장님과 단둘이 밥을 먹기는 좀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갈까? 음 헤일리랑 친해지고 싶거든요 헤일리랑 한번 가볼까요? 자 날씨가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자 얼른 주문을 합시다 자리를 어디를 잡냐 야외에 어? 사람 없어 대박 빨리 어? 누구야 대체? 아! 원치밀라 아주머니가 자 식사를 주문을 할까요? 주문 어디 보자 오렌지 주스 그래요 오렌지 주스를 다 같이 아침이니까 시원하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요 그리고 버터 하나 토박 수프 아침에 이거 어떨까? 이거랑 발효빵 발효빵 어때요? 루이스 시장님 그리고 우리 헤일리는 시저 샐러드 좋습니다 아 라이너스가 또 왔네요 혼자 아침을 먹으러 왔나 봐요 표정 봐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노우리는 코미디 교수의 2레벨을 달성을 했네요 어? 아니 잠깐만 라이너스 아저씨 지금 데이트 중이었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식사를 맛있게 해볼까요? 루이스 시장님 가심 말하기 친해지다 그리고 헤일리랑 친해지고 싶어 친구가 돼보는 건 어떨까? 깊은 대화 나누기 다른 심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아 다른 심을 좋게 이야기하기가 있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나님 합의 합의랑 요새 친했으니까 합의에 대해서 얘기해주자 아 정말 혹시 합의랑 사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지? 요새 합의랑 말했는데 되게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 어제 루이스 시장님과 더 친해지고 있는 느낌이죠? 어 선물을 줄까요? 시몰레온을 한번 줘볼까? 시몰레온 백시몰레온 저기 여기 돈 선물 돈 선물이 최고지 기뻐하는 헤일리 되게 좋아하는데? 어 유머와 장난 축제 어 마루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지금 어 잠깐만 화장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잠깐 갔다가 갈까? 어 식중독에 걸렸다 우연? 식중독 신고 신고해 빨리 신고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판 거야 대체 저기요 어 101 시몰레온을 벌었습니다 빨리 재워야겠어 너무 졸려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어 진화시킬 수 있다 아 어떡하지? 일단 잠을 자고요 저는 그 사이에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 아 미안 하비 지금 너무 졸리다 진화시켜 하비가 놀러왔다 어 하비 어 거기 좀 더러운데 갑자기 하비가 들어와서 목욕을 왜 목욕을 워드팩을 하기 시작하네요 중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 산책 산책 아 역시 하비다 하비가 욕조를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가자 산책 가자 아 잘 수가 없네 이제 갑시다 산책 갔다 오자 빠르게 아주 빠르게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너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니 아니야 클로버 널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욕구가 이렇게 최악일 때도 같이 다녀줄게 어때 기분이 좀 풀렸어? 귀여워 망고 요 위에서 뭐하게? 망고닌 스컹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그렇죠 써버리죠 안돼 안돼 잠깐만 여기로 가자 안돼 거기서 자면 안 되는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졸린 나머지 잠을 좀 자고 늦잠을 좀 자고 수확을 전부 해야 되겠는데 전부 수확하기 오늘밤 같이 놀지 않을래 아 오늘 바쁩니다 아 잠깐만 설마 전부 수확하기가 된 거야? 아 내 전부 판매하기가 아니라? 아 어쩐지 다 팔아버립니다 아 포도 나무 아니야? 나 포도 남은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이따가 해놓은 건데요 나무가 아니었네? 아 합의는 멋지군요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실수한 줄 알았네 혹시 내가 괜히 알려준 걸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지금 수확도 해야겠는데? 수확도 해야겠는데? 원예 기술이 팔레벨이 상승을 했습니다 곧 원예 기술도 마스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물은 앉아도 되고 낚시 개구리 곤충 오늘은 좀 낚시를 해볼까? 야망을 한번 완료를 해볼게요 야망 화석 3개 화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낚시를 해볼까요? 비 오는 날은 낚시지 아 뭐 낚았다 우와 되게 큰 거 낚았다 참치 참치 계속 낚아볼까요? 숨을 지금 8개 중에 13개를 모았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아무래도 낚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일랜드 라이프팩으로 되게 다양한 물고기가 생겼네 그러면 일단은 윌로우크릭에 가서 한번 낚시를 좀 해보고 월드별로 마을별로 낚시를 해봅시다 그래 도시락을 싸가자 너무 배가 높으니까 가방에 넣겠습니다 저 윌로우크릭에 왔습니다 왜냐 여기 어? 잠깐만 화석 화석 화석인가? 발굴 어? 새로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우와 이게 뭐야? 크리투뉴 우와 신기하다 어? 뭔가 새로운 걸 찾았어요 가지개구리 낚시를 하고 있는 노구리 어? 뭐가 남았... 아 농화 농화 업그레이드 부품 좋아요 손재주 기술을 어차피 높여야 돼서 괜찮은 거 같습니다 어? 뭔가 또 낚았다 소식물 그래요 소식물 언제 또 죽을지 모르는 우리 소식물을 위해서 좀 더 낚아보자 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 뭔가 이상한 거 낚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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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스 우와 어... 어떡하지? 여기 공원 없나? 공원을 쪽으로 가볼까요? 아무래도 공원인데 화장실이 여기 있거든요 공중 화장실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누구지? 마법사 마법사님의 은밀한 치약 샘 샘이 요즘 자꾸 연락이 많네 안녕 놀나야세 오늘 밤 같이 놀 미안 나 오늘은 낚시하기로 했거든 아 졸려 어떡하지? 되게 졸려요 아 배도 고파 아니 너 도시락 싸왔잖아 날은 정말 화창한데 매우 표정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합이네 가서 잠깐 잠을 잘까요? 합이네 내가 합이네 집에 많고 오라고 했는데 합이네 가자 합이 어? 합이가 집에 없네요 아비게일리 한번 가볼까 아 맞다 안 친하잖아 우리 나 누구랑 친했죠? 잠시만요 친한 사람 방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친구에 사람이 있는 거 맞나? 친구에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아 하비 하비랑 친구예요 하비네 집으로 가면 되는데 하비가 지금 집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비네 집을 이동할 때 하비를 데리고 갑니다 하비 시점 하비 그렇게 돈이 많지 않네 2층에 하비 집이 있거든요 하비네 집은 내가 뭘 잠가 놨지? 요건가 혹시? 잠금해제 맞아 내가 이거를 이거를 잠가 놨어 잠금해제 언제나 환영받음이요 이거예요 이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환영받음 드디어 나는 이제 하비네 집에서 잘 수 있어 늘어갑니다 잠자다 하비네 집에서 잠을 자는 노을이 잠을 자고 윌로우 크릭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낚아버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잠을 자고 있는 노을이입니다 하비 안녕 나 일하러 간다 우와 여기 여기 되게 보이세요?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뭐야 이거는 특별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나봐 어? 새로운 것 같은데? 무지개 물고기 우와 희귀함 아 침대가 왜 이렇게 아래도 있지 아니 그럼 내가 굳이 하비네 방을 열어서 이 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밑에서 병원 침대 사용해서 잠은 됐었네요 아 아 하비 집에 있지 아 이 어 뭐지? 네?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래실까요? 하비에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왜 하비는 지금 직장에 있습니다 하비가 결근하면 상관을 그래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결근할까요? 네 어? 왔다 왔다 일을 그만두고 나를 위해서 돌아와준 하비 어? 아침을 하비와 함께 어? 생선 뼈 선 뭐야? 우와 여기가 약간 어? 낚시 레벨 9레벨 달성을 했어요 어디선가 하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비 어딨지? 아 그리고 하비도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거다 해바라기 개구리 어? 새로운 거 철갑 상어 우와 뭔가 새로운 거 다 큰 것 같아 어? 트리피쉬 이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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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리고 있는 애 보이세요? 얘를 낚고 싶은데 지금 어때? 어? 어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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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노을이 오늘은 한 건 별로 없는데 낚시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일단 오늘 잡은 거 저기 전시를 하러 가도록 하죠 트리피쉬는 없어요 트리피쉬? 철갑 상어 안 잡았었죠? 완전 박제댕 부즈개 불고기 예 디스커스 새로 닦고 아 엔젤피쉬 없다 아 세이버 엔젤피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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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피쉬 그리고 이거 좀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나? 신기하게 생겼다 어머 되게 되게 뭐랄까 억울해 보이는 눈이야 봄피쉬 너무 귀엽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아마 이 공간이 좀 부족해질 것 같은데 뭐 그때는 뭐 뭐 다른 데도 붙이면 되겠지 이런 데라든가 아니 ! 엔젤피쉬